여보세요? 동희씨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? 김대리님, 혹시 차엘씨 차에서 봤다던 뺑소니 전단지 있잖아요. 응, 근데 그 전단지가 왜? 혹시 거기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적혀있었는지 기억하세요? 구체적으로? 어, 뺑소니 사고가 난 장소라던가 아니면 날짜 같은 거야. 장소는 모르겠고,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2014년이라고 써있던 것 같은데? 2014년이요? 어. 확실해요, 김대리님? 정말 2014년이라고 적혀있었어요? 그렇데도? 근데 왜? 아, 아무것도 아니에요, 김대리님. 감사합니다.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그럼 정말 차엘씨가 내가 뿌린 전단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야? 아, 도대체 왜... 하... 서동희 씨가 명수해줄 것 같아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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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